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제3과목이죠. 계측방법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갑니다. 자 41번입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검출기, 기록계, 칼럼, 분리관이죠. 여기 세 가지는 구성요소인데 질코니아는 아니죠. 그래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구성요소를 보면 유량측정기, 칼럼, 분리관이죠. 검출기, 캐리어 가스톤, 기록계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질코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42번 되겠습니다. 방사율에 의한 보정량이 적고 비접촉법으로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지만 사람 손이 필요한 결점이 있다. 이러한 온도계는 뭐냐? 이런 온도계 어떤 것이냐? 비접촉법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바로 광고 온계를 묻는 질문이 되겠어요. 광고 온계는요. 특정 파장을 온도계 내에 통과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온도계 내의 전구 필라멘트의 휘도 이것을 육안으로 직접 비교해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비접촉 측정 온도계죠. 비접촉식이죠. 방사율에 의한 보정량이 적고요. 비접촉법으로 정확한 측정 가능하지만 사람 손이 필요한 것이죠. 자 다음엔 43번 보겠습니다. 자동 지역에서 응답을 나타낼 때 목표치를 기준으로 한 앞뒤의 진동으로 시간의 지연을 필요로 하는 시간적 동작의 특성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특성. 동특성에 대한 정의죠. 나머지 것을 보시면 스텝 응답. 스텝은 이제 계단이죠. 계단 응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압력을 단위량만큼 단위량만큼 돌변시켜서 평형 상태가 상실되었을 때의 과도 응답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량이나 수위가 평형 상태에 있는 땡크의 물의 유입량이 어떤 일정량만큼 갑자기 증가했다. 이럴 때 유출량의 변화. 이런 것처럼 입력이 어느 정도 일정시 만큼 계단 모양으로 변화했을 때의 출력의 시간적 변화인 것이죠. 다음에 그 정특성을 보시면 세 번째 거 정특성을 보시면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측정량에 대한 계측의 응답의 특성, 밀도라든지 감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과도응답은 뭐냐. 정상 입력 신호를 가한 후 출력 신호가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의 응답을 얘기하죠. 이것은 목표 기준치가 변화하면 평형 상태가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 새로운 다시 평형 상태가 유지될 때 그때의 응답인 것입니다. 다음은 44번이 되겠습니다. 색 온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입니다. 1번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일원적인 관계로부터 온도를 측정한다. 맞죠? 그것이 바로 색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 바이메탈 온도계 일종이다. 이걸 고르지 말라고 낸 거랑 똑같죠. 2번은 바이메탈 온도계고 3번은 유체 팽창 용도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한다. 이것은 유체 팽창, 유리제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인지 여기 들어가야겠죠. 네 번째 기절력을 이용한다. 이것은 터모커플 열전대 온도계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죠. 색 온도계는요. 타장을 이용해서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그러한 이론적인 관계로부터 온도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측정 온도 범윙은 600에서 2000도까지 측정하죠. 참고로 색에 따른 온도를 보시면 어두운 색 어두운 색깔 낸다 그러면 600도씨고요. 그리고 이제 푸른기가 있는 흰 백색이다 하면 이게 2500도씨가 되겠습니다. 적색 800도 오렌지색 1000도 노란색 1200도 눈부신 황백색 1500도 매우 눈부신 흰색 2000도 푸른기가 있는 흰 백색은 2500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색 다크에서 600에서 흰 백색 푸른기가 있는 흰 백색감은 2500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 어디 오렌지를 딱 중심으로 해갖고요. 얘가 1000도잖아요. 1000도 이하 800도 600도가 있다. 적색 어두운 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렌지색을 지나면 적색에서 오렌지색 좀 더 이렇게 노란색이 섞인다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란색이 되면 이제 1200도 노란색인데 눈부셔 그러면 가면 또 1500도 눈부셔 한 백색을 띄면서 1500도 매우 눈부신 흰색이다 2000도 푸른기가 있는 흰 백색이다 그럼 2500도씨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